자, 보안업체의 본점 출입 권한 변경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공중서류를 토대로 해서 보안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숙지한 이후에 문을 개편해 준 것이지 그러한 서류도 없이 제 뒷배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힘을 써줘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종교화된, 맹신화된 그룹을 팬덤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기법이 뭐냐? 메시지로 한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 패턴이 너무나 똑같고 여기에 적용시켜보면 또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부패 정권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받죠? 그러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 잘못된 행위와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ABC로 정확하게 이러해서 이거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길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레파트럴과 똑같습니다. 저 배후의 종국이 있다. 저 배후의 북한이 있다. 윤석열 정권 차원과 그다음에 삼성이 서로 야압을 해가지고 결국 경찰과 S1을 동시에 보내가지고 저희 더탐사 문을 닫아 걸고 정천수 아가리에 저희 더탐사를 넣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무리 정천수 씨가 법원을 저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시민과 함께하는 더탐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를 4명으로 한 걸 5명으로 했다고 경정을 판사가 그건 자기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고쳐주겠냐. 만약에 쉽게 고쳐준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라 편사라고 하는 얘기. 계약자 고객명이요. 주식회사 열린공감TV입니다. 저게 어디 강진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계약자 이름에 최영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고객사 정보에 고객 성명의 이름이 한글로 최진숙 과장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최진숙 과장님. 저 최진숙이라는 한글이 강진구 최영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경비대상사 명칭이 열린공감TV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8일 고객 신청인 주식회사 열린공감TV 법인입니다. 어떻게 강진구 최영민이 계약 당사자라고 우기면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신 이름으로. 네? S1. 당신 이름은 뭐냐고. 뭐하시는 거예요? 채팅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기망을 하면서 누웠잖아. 죽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채입자. 택배가 나오고. 못 들어오는 거든 이건. 자 침입자. 당신들은 지금 우리 보관한 사람의 침입자니까. 이거 이거 보관해가 아니고. 이거 뭐 사기업체인 직원 같은데. 아니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을 대표하고 지금 단정을 한 거예요? 사기업. 네? 정화하면은 내가 대표라고 얘기하면 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찍을 거예요. 답변하세요. 비종국 씨. 뭐. 비종국 씨. 모든 걸 책임지세요. 비종국 씨. 답변하세요. 뭐예요? 여기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얘기 했는데. 지금 껍고. 지금 직원 경력을 지참해. 이 하나하나가 남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니 뭐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일찍에 지금 저 그 사백권. 응? 세폼 주재. 일찍에 지금 저 그 사백권. 응? 세폼 주재. 우리는 어른들입니다. 강진구 최양민 박대웅이가 말을 하면 적어도 진보 진영에 계시는 시민이라면. 제가 시민이라는 단어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 의식이 깨어있는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국민과 다른 그런 의식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비 종교에 생각보다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보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맥북적인 믿음이 강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생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